안녕하세요. 컴사고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대 절전 모드를 설정하고 해제하는 방법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절전 모드는 윈도우를 사용 중이던 상태 그대로 디스크에 저장해두었다가 전원 버튼을 누르면 원래 상태로 복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원래 노트북에서만 지원되던 기능인데 윈도우 7으로 넘어오면서 데스크톱에서도 지원을 하게 됐어요. 설정하는 방법은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약간 다른데요. 노트북은 한가지만 설정해주시면 되고 데스크톱은 두가지를 설정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공통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절전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이제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하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옵션 우측에서 설정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이 옵션을 클릭하고요. 절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옵션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사용 안함을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서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갈 시간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고 이 창은 닫아버리시면 돼요. 대부분의 노트북은 여기까지만 설정을 해주셔도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데 데스크톱은 한가지 설정을 더 해주셔야 돼요. 다시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하고 나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고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이라고 되어있죠. 얘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최대 절전 모드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변경 내용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대 절전 모드 설정이 끝났어요.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면 원래는 없던 최대 절전 모드라는 옵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절전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있는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옵션 우측에 있는 설정 변경을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고급 전원 관리 옵션을 클릭해줍니다. 절전을 더블클릭하고 나서 세 번째 옵션을 더블클릭하세요. 이제 설정에 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대 절전 모드가 해제됩니다. 시작 메뉴에 있는 최대 절전 모드까지 없애고 싶으신 분은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최대 절전 모드 체크를 풀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버튼이 사라졌어요. 원래 최대 절전 모드는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해서 노트북에서만 지원되던 기능이기 때문에 데스크탑 사용자는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거의 안 하시는데요. 최대 절전 모드를 이용하면 작업 환경을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열어놓는 프로그램과 폴더들이 있는데 웹브라우저도 띄워놔야 되고요. 포토스케이프 엑스도 열고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 또 파일질라 같은 FTP 프로그램도 열어놔야 되고 또 서버를 관리하는 시큐어 CRT 같은 프로그램도 열어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열어되는 폴더들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이 프로그램들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또 폴더도 열어놔야 되는데 최대 절전 모드를 이용하면 그냥 전원 버튼만 한번 누르고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절전이라고 입력하고요. 추가 전원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최대 절전 모드에 체크를 해준 다음에 전원 단추를 누를 때 옵션을 클릭해서 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면 일단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로그램과 폴더들을 잔뜩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외근을 나가게 됐을 경우에 최대 절전 모드를 모르면 이 창들이 일일이 다 닫아야 되죠. 그리고 외근을 다녀와서 다시 전부 다 열어야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죠. 그런데 최대 절전 모드를 설정해두면 전원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돼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작업하던 상태 그대로 두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PC가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최대 절전 모드는 전원을 끈 것과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외근을 나가셔도 되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이제 외근을 갔다 돌아오거나 다음날 출근해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만 주면 약 15초 만에 작업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엄청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겠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실행해놨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거의 한 10초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오늘은 최대 절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메뉴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